한 중고고래 플랫폼에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구인글이 올라와 노동착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삿짐센터를 부르지 않고 이사를 2만6천원에 퉁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. 짐 옮기기 알바라는 구인글. 내용을 보니 부산 수영구에서 동네의 한 사무실까지 이삿짐을 옮겨달라고 합니다. 근무는 2시간에 시급만 3천원, 일당 총 2만6천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그런데 아래의 조건들이 조금 이상합니다.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선 자차가 필요하다는데요. 이왕이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큰 차나 냉동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. 심지어 차를 타고 약 8km가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며 동네 명륜의 2층 사무실까지 약 10kg에서 20kg인 물건들을 직접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요. 구인글 게시자는 지원 시 소지 차량과 키, 몸무게 기재를 바란다며 건장한 남성만 지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일당 2만6천원에 다소 노동의 강도가 과한 것 같죠. 실제로 이삿짐센터에 견적을 내면 최소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차량 유료비, 운송비 등을 다 포함해 2만6천원의 금액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건 알바가 아니라 노동착취다. 저런 건 보통 일당 13만원 준다. 차 기름값이 더 들겠다. 이삿짐 알바는 보통 그 강도가 높아 일당 업무제로 사람을 뽑는데 시급제로 돌린 게 진짜 악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이삿짐센터 이삿짐센터